짠 룬..괴..왓..쥬오오 룬..괴라 미드 너무 좋고 웅베 맹꽁? 맹꽁이 먼저겠지 블리트 먼저 가겠는데 여러분 부산 백스코에 행사한다고요? 와 뭐 나오던지 봐야겠네요 부산이다 부산 일단 육체수양 말고 정권수양 즉시수양 정권수양 엘리트 이제 갈만한데 근데 체력이 너무났네 암홀루 암홀루 벽뿐이나 뭐지 내가 죽성을 가져왔다 이 말이야 암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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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려 사려 준메 음 음 이 전투에서 승리하면 그녀에게 고백할거야 쌍절곤 본절 아 연막 연막만 버려도 될까? 어 문 질문 문 문 kra 문 문 문 문 나몰루 이벤트 맞음 헌신 지베 지베룸 피해 왜 안된 만큼 짠 아이고 이게 뭐지요 나쁘진 않은데 일곱영상 나와야되는데 일곱영상 나오기 전까진 똥대기야 마요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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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추월바요 담아왔고 다했네 다했네 없는거 빼고 다햇는데 으어 으어 엘리트위에 세 마리 잡으면 어떠겠다 Fett 야 이놈들아 그만해 공선으로 사람 못 죽일 것 같애 은저특 쇳덩어리임 아니 쇳조각 덩어리는 아니긴 하지 메소 익스플로전 쓰면 됨 피단병 이거 아니구만 아무것도 못하죠 야 소환좀 더 해봐라 충돌강타 데미지올리게 힝 메돌 헐 아니 개노탐한테도 이렇게 안맞았는데 누가 진짜 엘리트인지 알려주는군 마요 왜 안나와 아이씨 맨 밑에 있네 아임경기 아임경기 아니 서세겜 주얼하나 더 할 필요는 없겠지 센터 오호 esser 주헋 조만 자막 Any 특별 상황 뭐 가져가냐 저거 돌려싸기랑 우복 오늘 밤 당신의 보복을 가져가겠어요 광휘 광휘 있으면 발팽이 걱정 안해도 되겠다 블리트 앞에 상점 있는거 왜 이렇게 꼽냐 꼽다꼬아 블리트 앞에 메인공 왕기 할 말은 안해 왕기 팅 메소 익스플로전 굿 나는 1코어 명상이 필요 없다 0코어 명상이 있기 때문이다 1코어 명상 2코어 명상 6코어 명상 8코어 명상 9코어 명상 굴벌춤 눈물 모양 목걸이 매우 강력하다 상태 이상 들어오면 얼굴 춤은 안되긴 하겠는데 근데 얼굴 춤 보다 더 쎄지 않나? 더 강력함 얼굴 춤보다 강한 불불춤 폭폭춤 지옥에서 돌아온 충돌강사 지옥은 좀 따솟더냐? 지옥은 좀 따솟더냐? 지옥은 좀 따솟더냐? 지옥은 좀 따솟더냐? 지옥은 좀 따솟 1999 상태이상 9장 남으니까 그냥 보는데? 달팽이 아 1댓 맞은 불편 으흠 도전소 흠 매가 너 도시로한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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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트라 안받다 센데 꿀리면 생각이 없어짐 땅림 땅림 대박 빠이빠이빠이 강화할 것도 없다 생각 안하고 하다가 카드 이상한거 내면 짐 이미 그런식으로 많이 졌지 비옥에서 돌아온 충돌강타 새해를 맞이한 모알레자리로 롯돌 롯돌 좋다잉 나이스 롯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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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불춤의 완성이다 치약으로 음향성 고정하면 되겠다 치약으로 음향성 고정 치약으로 음향성 고정 이심민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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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탑에 놀러왔습니다 점탑에 억지로 끌려왔어 성립 빡 빡 굿 염주 2번 발동 전경기 2번 발동 전경기 왜 이렇게 구려 음향성 163인 첩 턴당 7인 첩을 주는 유물이 있다 수리검 개허접이었네 품 수고렘지 이겼다자 수고렘지